자 오늘 세번째 곡은 신혼대 김나영의 내일이별을 준비하려는데 여기는 길구본구이라고 적성해서 제가 참고로 길구본구의 내일이별을 보냅니다. 지금 소원 어반자카다의 곡을 알고보니깐 도깨비 오이스트였습니다. 도깨비의 오리징어 선수 등에 소원 어반자카다의 곡을 여러분께 대신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도깨비의 오리징어 선수 등에서 소원 어반자카다의 곡을 여러분께 대신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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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